이번과는 an amazing journey 놀라운 amazing은 놀라운 이런 뜻이죠 amazing journey는 여행 놀라운 여행 이런 지목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본문을 보기 전에 단어를 먼저 살펴봅시다 젠틀맨 젠틀맨 명사로 어떤 남자인데 어디로부터 온 a good family 아주 좋은 가족 또는 좋은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하고 스팀 보트 보트인데 배죠 used on rivers 강에서 사용되는 배인데 이거는 증기선으로 증기로 옛날에 움직이던 그런 배를 말합니다 bet 명사로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여기서 협의 협의 이런 뜻이에요 to pay money 돈을 지불하기 위한 합의 to the winner 승리자에게 이거는 이제 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adventure 이거는 이제 모험인데 unexciting 아주 흥분되는 경험 helper 도움 돕는 사람인데 someone 누군가 어떤 사람 누구냐면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railway 자 a track 자 a track 기차를 위한 길이야 기차를 위한 길 to travel on 여행하기 위해서 또 mistake mistake to understand 이건 이해하다 뜻이죠 something 어떤 것을 이해해 근데 어떻게 wrongly 잘못되게 틀리게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해하다 뭐 이런 뜻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단어 하나 더 맞아 봅시다 rich 자 동사네요 to arrive at 어디어디에 도착하는 것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것 rich 도달하다 도착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신사 steamboat 그리고 기차 그리고 내기 put 놓으세요 이것들을 그것들을 함께 놓아보세요 그리고 what do you get 자 뭘 얻을 수 있나요 뭐가 생각나나요 뭐 이런 말이겠죠 당신은 그 소설 around the world in 80 days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그 소설을 얻습니다 자 그걸 생각해낼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줄브로는 썼어요 그 책을 앞에 책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정권사가 붙었죠 앞에 나와있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너가 붙었어요 언제 1813년에 그것은 말이죠 모험 이야기 입니다 모험 이야기인데 자 with lots of action 뭐뭐를 가진 아주 많은 어떤 행동들 활동들을 가진 모험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 이야기는 시작하지요 뭐뭐로 시작해요 누구와 함께 시작해요 Fog Fog 그리고 그의 돕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자 Fog Make a bet with 라고 나와있어요 Make a bet with 이것은 누구누구나네기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세요 누구누구와 내기하다 Make a bet with Fog Fog는 내기를 합니다. 누구와? 그의 부유한 친구들과 그는 여행을 하게 될 것이지요. The world 세계를 여행해요. 언제? 얼마큼 동안에? In! 80일 동안에. 80일 동안 세계를 여행할 겁니다. 뭐뭐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스팀 보트를 타고 이런 말이죠. 이것은 기차와 스팀 보트를 가지고 가니까 아니고 그것을 타고 간다는 표현인 것 같겠죠? 그 새로운 기차, 인디아에 있는 새로운 기차, 인도에 있는 새로운 기차는 도울 겁니다. Fog가 여행하도록, 빨리 여행하도록 도울 겁니다. 여기서 동사 help가 있는데 주어, 동사 hel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목적 보호가 있는. 이건 몇 형식 문장이죠? 자, 오형식 문장인데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돕다, 또는 시키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에서 목적어는 사람이면 사람의 목적격이 나오고 뭐 어떤 사물이면 그 명사가 나오겠죠? 이 목적격 보호에 동사의 원형이 와서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투부정사가 오기도 해요. 자, help라는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있는 오형식 문장에서 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그리고 투부정사 둘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돕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The new railway in India까지가 주어야 이 주어는 help 나왔네요. 동사, Fog가 목적어야 자, 부르세요. Travel, 동사 원형이 있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Fog가 여행하도록 도울 겁니다. Faster는 부사로서 빨리 라고 뒤에 붙여줬을 뿐이야. 그럼 travel 대신에 travel이 동사 원형인데 help는 동사 원형하고 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투부정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 트래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The new railway in India will help Fog to travel 또는 travel faste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Fog의 친구들은 Do not believe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og와 그를 돕는 사람은 Leave 떠납니다. 런던을 떠납니다. 같은 날 동시에 같이 런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때가 있네요. Leav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장소가 나오면 이곳을 떠나다. 그리고 Leave for 하고 어떤 장소가 나오면 여기를 향해서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를 명사를 Leave 명사하면 이곳을 떠나다. Leave for 명사하면 이곳을 향해 떠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고 Leave 다음에 for가 나왔는지 바로 명사가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The winner 그 승리자 무슨 승리자? The bet 그 내기의 승리자는 Will get 얻게 될 겁니다. 2만 달러를 얻게 되겠죠. 2만 달러를 건 내기를 한 것 같아요. 80일 동안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지 자, 이어서 보겠고요. All right. The detective Detective은 탐정 형사를 바르죠. 탐정은 따라갑니다. Fug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의 돕는 사람을 따라가요. Around the world 세계 방방곡곡마다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예요. We'll fug and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거를 좀 밑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를 빼먹었네. 뭔가 이상하다. 이야기 스토리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During Fug's Travels Fug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는 봅니다. 많은 도시들, 동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만납니다. 라고 해도 돼요. 본다. 그는 또한 가지고 가졌죠. 많은 흥미롭고 아주 긴장되고 흥분되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모험들을 가졌죠. 모험들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는 save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는 구합니다. 여성 한 명을 구하네요. 뭐로부터 from fire 화재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뭐 그런 뜻이겠죠. 화재로부터 여성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헬퍼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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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인디언 인디언 사람부터는 그의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또 돕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한 여자를 구하고 불로부터 그리고 그의 인디언 사람인 인디언에서 온 돕는 사람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from 어디에서 온 경찰 런던에서 온 경찰은 follow 뒤따라갑니다. fog를 따라갑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he는 detective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는 오해를 합니다. fog를 오해를 해요. 뭐로? 도둑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 배울 게 있네요. mistake a for b 그러면 주어가 나오겠고 주어는 a를 b로 오해하다 잘못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하나 만고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했으니까 그 형사는 따라갑니다. fog와 그의 돕는 사람을 세계방방곡곡마다 자 will 나왔습니다. 의무문이 됐겠네요. fog와 그의 돕는 사람은 도달할까요? 런던의 80일 안에 이런 말이죠. 80일 안에 who 누가 승리할까요? 내기에서 자 그리고 what about the detective 그 what about 하면 뭐뭐 어떨까요? 이런 말이죠. 그 경찰은 어떨까요? 그는 잡을까요? fog를 그리고 try to 노력 시도할까요? 노력할까요? try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try to do 자 여기 동사원형이 뭐죠? throw 던지다 하죠. 그를 인재유 감옥 안에 감옥 안에 집어던져 넣을까요? 이런 말이니까 감옥에다가 그 fog를 잡아가지고 집어넣을까요? 이런 말이겠죠. 자 read 읽어보세요. 그 소설을 그리고 find out 발견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본문이 좀 길이긴 했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한 번에 다 이번에는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길들여서 주의 집중해서 듣고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다시 한번 듣고 아까 오영식 문장 나왔던 help 기억나죠? help help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 꼭 기억게 되세요. help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도 오고 또는 투 부정사도 올 수 있다. help라는 녀석은 그렇다. 라는 것을 기억해두고 강의를 마치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